네, 그린 주변 치빈 만큼 사실은 짜릿한 게 없어요 퍼터도 30cm보다는 한 5m짜리 들어갈 때가 더 짜릿하고요 근데 반면에 세컨샷이 그린에 올라가지 않고 혹은 서드샷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 그 속상한 감을 치빈이 됐다고 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그런 게 바로 이 치빈인데 뭐 이렇게 그린 주변에서 실수가 많은데 들어가는 것까지야 내가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그게 어려웠었느냐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, 치빈을 잘하려고 생각을 한다면요 루프트가 조금 적은 클럽을 잡아라라는 걸 해요 우리가 코스를 일단 나가면요 요즘에 필드 매니저분들 있잖아요 캐디 분들 필드 매니저 그분들이 도와주실 때 1월 한 그린쯤 가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외치는 주로 뭐 드릴까요? 라는 걸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빠른 진행을 위해서 물어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선수들하고 댕길 때는 한 두세 개를 제가 들고 가버리거나 귀찮겠지만 두 개 번호를 불러줍니다 그런데 일단 레슨을 하러 나가면 그냥 오팔만 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 가지고 굴렸다 뛰었다 다 해요 물론 정확성이나 확률은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루프트가 적은 클럽을 가지세요 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런 58도나 56도 이렇게 루프트가 많은 걸로 낮게 치는 건 사실은 굉장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아마추어분들 지금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핸디가 0인 분들 혹은 핸디가 30이신 분들 뭐 50이신 분들도 사실은 치핑이나 퍼터 이렇게 가까운 근처의 숏게임은 핸디 30이나 핸디 0이나 둘이 싸워볼 만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루프트가 많게 되면 이렇게 공을 맞출 때 공이 너무 떠요 루프트가 적어서 맞자마자 공이 빨리 떨어질 수 있다고 하면 홀컵까지 접근하는데 굴러서 가는데 굉장히 유리함을 갖습니다 그럼 루프트가 적은 클럽은 어느 정도 선이냐 저희 같은 경우에는 58로 평생 연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여기 보면 바닥에 5콩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50도라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한테는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루프트 가기 선 거예요 루프트가 적다라는 뜻이죠 루프트가 많다 이런 건 58, 59, 60 루프트가 적다 그러면 45도, 40도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50도를 들었다고 한다면 여성분들 클럽에는 A라고 써 있는 거 혹은 P라고 써 있는 걸로 그린 주변에서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분들의 경우에도 센웨지보다는 A나 피칭 비슷한데 여성분들 클럽이 조금 더 서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칭 같은 걸 선택을 하셔도 되게 좋아요 그래야만 맞았을 때 그 실수의 폭이 실수는 누구나 하거든요 골프는 누가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실수를 했을 때 핀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적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프트가 조금 적은 50도나 피칭을 꺼내 갖고 우리 매니저님, 필드 매니저님한테 뭐 하실까요? 그러면 피칭하고 A웨치 두 개를 평상시에 주세요 라고 가면 그린 주변에서 10m 정도는 조금 더 커버가 씌워지고 칩인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